자 101페이지 용도구역 보시면 됩니다 자 101페이지 그 다음에 뭐 노트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되겠죠 페이지 12페이지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도 의의부터 먼저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거기 밑줄 하죠 따로 정함 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죠 역시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정권자라고 되어있죠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역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라는 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그래서 보면 종류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고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가 용도구역입니다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용도구역의 종류, 그 다음에 왜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하는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했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원칙,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보면은 첫 번째 뭐죠?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국장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했죠? 해양수산무장관 즉 여기 지정권자가 지금 다 다르게 써져 있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구역은 여기 지정권자가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거기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언급 안 드린 부분 채워넣으면 되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별말이 없었으니까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하지만 원칙은 시, 도지사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대도시시장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정권자 다른 말로 하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는 거죠 그 다음 용도구역이라는 건 자 용도구역도 용도구역도 지역보다는 좁은 것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관할 도지의 일부에다가 그리고 이 용도란 말은 쓰임인데 아까 우리 밑줄 쳤던 게 용도구역의 쓰임은 각각 따로 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따로 정하는 목적이 여기 지정의 목적입니다 어떨 때 각각의 용도구역을 지정하는지 즉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용도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특광시군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를 용도별로 쓰임별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된다라는 거 그런데 용도지구라는 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2차적 부가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하나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지정하고 용도지구 위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따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목적이 필요한 곳에다가 용도지구 지역 용도지구나 지역과 경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중복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용도지역 플러스지역 이건 안됩니다 하나의 토지에 지역이 2개가 지정되는 건 안됩니다 근데 지역 플러스지구 이런 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플러스지구 플러스지구 이런 것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 즉 용도지역끼리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지 지역이 하나라면 나머지 모든 형태의 중복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위에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복이 된다 안된다를 정리하면 지역끼리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각각의 지정 목적이죠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함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한정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완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건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함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 도시자연고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하는 게 도시자연고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1페이지 개발 제한구역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어가 바로 지정권자입니다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함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잖아요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완상 목적으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가로 2번 행위 제한을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 가로 2번 행위 제한을 일단 놔두시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뒤에 밑줄 하죠 그에 인접한 토지 에 대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지정 목적들 그 다음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규제를 제가 다른 말로 행위 제한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용도구역들도 지정이 되면은 규제를 합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곳의 행위 제한은 각각 개별법률에서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의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률들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따로 법률 전 그 법률 명칭들도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우리의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시가와 조정구역 와보시죠 앞으로 넘어가셔야겠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하죠 시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밑줄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개발제한구역은 확산을 방지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합니다 시가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누가?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건 시가와가 무질서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와를 일정기간 동안 유보시켜둡니다 그래서 이걸 시가와 유보구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유보되는 기간이 아까 보셨죠?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킬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써두셔도 좋겠죠 5년에서 20년 그래서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켜두는데 국장, 시, 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데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야 한다 미출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얼마 동안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키는데 얼마 동안 유보시킬지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시료라고 되어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은 거기 미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미출 시료 해제 나오면 항상 다음 날 나와야 되죠 제가 다음 날이 어떤 뜻인지는 1, 2월 강의 개발법에서 환지방식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24시는 끝나는 날 0, 0시는 다음 날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에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데 그 관리계획으로 정한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것 그리고 시료가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우리가 방금 봤던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각각 개별법률에서 정한다라고 했죠 즉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우리가 배우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용도구역은 행위제한 빼버리면 내용이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 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발 맞추세요 하라고 할 때 욕을 내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그걸 공부를 합니다 용도구역의 종류라든지 지정목적 누가 지정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라면 대부분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2의 시험 이게 기출문제 그 다음에 31의 29의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이것들이라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나오면 일단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칠판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문제에는 비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저는 비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어들 항상 강조드리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공법 이해의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나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켜 두는 것이죠 해의 제한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원칙은 이제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곳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냥 합니다 그냥 그냥 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이 요건이 갖춰진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도시군 계획사업은 즉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만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은 안되지만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고 즉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되지만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냥 할 수 있죠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안되지만 일부 행위 안에서 허가받고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없다라는 거 만약에 시험문제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러이러이러한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허가받고 하거나 그냥 하는 거지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하나 일단 기억하시고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1,2월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것들 생업관련 행위들 그 다음에 경미한 행위들 요런 것들은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가를 안 받거나 아니면 한 단계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근데 요런 것들 공적이거나 생업관련 행위들 경미한 행위들 요런 것들은 허용은 해주는데 뭐 바꿔야 되죠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그래서 요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건데 첫 번째 주택 신축은 안됩니다 요거라도 기억하죠 자 얼마까지 증축이 되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그래서 주택의 신축이 안된다라는 건 새로 주택을 지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여기 시가와가 되면 안되니까 인구 유입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거 그만큼 규제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의 신축이 안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보죠 주택의 신축이 안된다 그 다음에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속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신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업관련 시설들 농사짓구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공용 공익 공공시설 허용합니다 대신 공동 공용 공익 공공 내지는 생업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거 뭐 바꿔야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할 때는 허가받고 하는 거지 그냥 하거나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X 신고하고 할 수 있다 X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허가받고 한다는 게 그 다음 그 밖에 경미한 토지용 행위 요런 것들은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는 대부분 풀리는데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해서 103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 되겠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해서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되어있죠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사업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가로 띄워놓고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즉 요 가로 안에 있는 거죠 노란색 가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근데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만 뒤에다가 요거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써도죠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사업 요게 가로 안에 써져 있겠죠 첫 번째 보면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세 번째는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적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 허가 안 받고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있죠 허가 대상이라는 건 요겁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 왜 밑줄 왜 도시군 계획사업 외라고 했으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해서 특광시군의 허가 동그라미 허가 그러니까 원칙은 안되지만 일부 행위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1번에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요거는 생업 관련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 공동, 공익, 공공 마을 공동, 공용, 공익, 공공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건축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주택의 증축이라고 되어있죠 그 옆에다가 신축 X라고 써놓죠 요거 하나라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택의 신축이 안된다라는 거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2번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종교시설인데 제가 노트에는 노트에도 그냥 빼버렸구나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은 신축 당시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시설의 증축인데 가로 안에 보면 새로운 대지의 조성은 허용하지 않고 신축 당시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목, 벌채, 조림, 육림, 토석채취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미한 토지영행 이러한 것들을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허가전협의, 의제사항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3번, 4번 안보셔도 좋습니다 준용규정 됐고 그 다음에 벌칙은 제가 나중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서의 행위 제한 일단 첫 번째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구분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둘 다 안됩니다 근데 조건이 붙는 거죠 이런 것들만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이러한 요건 이 갖춰진 사업만 할 수 있다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경우에는 일부 행위 안에서 허가받고 하는 거지 신고하고 하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사업은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강조드린 거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그 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 그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건데 이것도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어들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용도구역은 5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고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다가 여기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할 때 구역 이거는 용도구역 할 때 그 구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 그 다음에 규제 최소 즉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죠 완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 입지라는 겁니다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예전에 개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그 지역의 중심지 시가지 역할을 하던 곳인데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인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낙후된 지역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다시 살려보자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현재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은 개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즉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거 즉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말하는 이 입지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 내지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개발이 개발이 시작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정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래 그 지역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구도심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104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어떻게 할까요? 관리계획으로 자 우리 여기 볼까요? 관리계획의 내용의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죠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정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계획의 수립도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고 계획의 수립도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다른 말로 하면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건 국장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예전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국장만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물어본다면 국장만 지정하는 건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건지 그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은 여기 보시다시피 구도시임이라고 했죠 자 보죠 그래서 맨 앞에 관리계 결정권자 미출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박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구도심인데 그게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인데 자 지정 대상 지역 보면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즉 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의 도심이라든지 부도심입니다 지역 거점이죠 지역의 중심지 근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해보자 두 번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거기 책에 보면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리가 각 지방에 가보면 시청 주변에 시청 주변에는 되게 오래된 노포들이 많죠 그러니까 공공청사들은 그 지역의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라는 거 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노선에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에 위치한 지역 여러 개의 노선이 교차한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의 중심지다라는 뜻이겠죠 네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즉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이라는 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긴 하지만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그런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싹 헐어버리고 새롭게 개발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입지교제체소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시개발구역과 같은 곳은 안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은 제가 저 푸른 초원을 그림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거 개발이 안 돼 있던 땅에 새로 택지를 조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교제체소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은 입지교제체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빈진미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이렇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그 다음에 5번이랑 8번인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8번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 두 군데 모두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이 8번이 안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게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이 입지교제체소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까지도 지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6번, 7번, 8번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역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곳이 구도심 예전부터 지역거점역화를 수행하던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좀 읽어보는 정도까지 달달 하나하나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입지교제체소구역을 이렇게 이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죠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 입지교제체소구역에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어떤 건물을 짓게 해줄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즉 입지교제체소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지정된 입지교제체소구역을 규제하기 위한 입지교제체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정대상 지역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입지교제체소구역 계획의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저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입지교제체소구역이라는 건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이게 건축제안이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즉 이 입지교제체소구역에서는 어떤 용도나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요거를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주요 기반이설 확보의 가능성 자 이건 왜 들어가냐면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 입지교제체소구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주죠 근데 이걸 무턱대고 완화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는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래는 여기는 이중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철도역사 주변이라서 이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에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주거의 목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주거개발진행지구와 같은 용도지구도 지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새롭게 변경한다든지 지정한다든지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테니까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입지규제체소구역과 같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에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의 관한 사항 그 다음 입지규제체소구역은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5번에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의 배제나 완화의 관한 사항 요게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하나 떼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도율 높이의 관한 사항은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달달 외우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개발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5페이지 그래서 계획의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 수립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개발 사업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막 개발이 일어납니다 개발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개발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뜻밖의 이익을 얻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돈 내라는 겁니다 이 입지규제체소구역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비용을 이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데 토지가치가 1억원 올라갔는데 야 기반시설 설치비용 3억내 라고 하면은 아무도 개발사업을 하지 않겠죠 즉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지안 완화에 따른 밑줄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체소구역 지정비평계에 관한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밑줄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고려사항은 안 붙여도 좋습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 지정할 때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결정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해야겠죠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통의 관리계획에서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입지규제체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게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0일인데 이거는 예외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조금 기억을 해보는 거죠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체소구역의 지정이라든지 계획 수립에 관한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이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안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10일 그 다음에 지정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밑줄 입지규제체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체소구역의 계획을 밑줄 결정할 수 없다 즉 입지규제체소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입안 결정고시라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만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지규제체소구역의 지정이나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의제가 안됩니다 반드시 국계법에 따른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 다음에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그게 아까 어디 썼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의 내용이죠 즉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으로 정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 계획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계획을 그 다음에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의 특례라고 돼 있죠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형이라면 일부 규정을 여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X세모도 있죠 X세모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적용을 해도 되는데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밑줄 주택의 배치까지만 그 뒤에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밑줄 세 번째는 미술작품의 설치 밑줄 네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의 확보 밑줄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정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술작품 설치, 공개공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공동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에 따라서 어떤 규정을 완화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입지규제체소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든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규제를 완화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역사문화환경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한다는 거 공동심의 해서 한번 읽어보면 입지규제체소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내지는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와 밑줄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법률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를 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규제를 완화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 공동심의를 한다 그리고 완화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 완화여부는 밑줄 하시고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밑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의제라고 돼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진행된 지역은 밑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간주를 합니다 간주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기 어디다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입지주계 최소구역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계획수립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상은 10일 안에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관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실의 설치 기준, 대지조선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미술작품의 설치, 공개공제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즉 국계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반드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 다음 페이지 자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죠 요거는 뭐 계산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27일 이후로 공법에서 계산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요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요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가 요렇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요렇게 걸쳐있는 토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의 대지가 이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때 이런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체 1000제곱미터의 토지 중에 주거지역에 700 상업지역에 300제곱미터 요렇게 걸쳐있다라고 해보죠 요럴 때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할 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할 때에는 건축제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역에는 700, 상업지역에는 300제곱미터가 걸쳐있는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이런 토지들은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토지들은 이런 토지들은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분필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상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이걸 그냥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밖에 못 짓는다라고 해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거 분필 돼가지고 주거지역 따로 상업지역 따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는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이 주거지역 300제곱미터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박 나누면 안 되겠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분필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째로 쓰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건축제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방금 이렇게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일 때 주거지역의 330제곱미터 이하죠 이런 토지들은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 이거 분필하면 안되고 상업지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 그림처럼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라고 하면 비싼 상업지역의 토지를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밖에 못 지으니까 이런 것들은 분필을 해서 나눠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아닙니까 공급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실 때도 이런 것들 잘 보셔야겠죠 걸쳐있는 토지들 내가 어떤 용도지역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보면은 건폐율 주거지역은 50% 상업지역은 70% 라고 해보죠 그럴 때 가중평균 한다라는 건 면적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중평균 딱 각각 따로 구해서 따로 구해서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이 700인데 건폐율이 50%죠 그러면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내가 최대 건축면적은 350이 되는 겁니다 350 그리고 300에 70%면 여기서는 210제곱미터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더하면 56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전체 대지에서 쓸 수 있는 건축면적은 560제곱미터 560제곱미터 그러면 이 대지는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건폐율이 나오겠죠 즉 56% 그러니까 이 전체 대지에서 쓸 수 있는 건폐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중평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구해서 더하면은 그게 전체 대지에서 쓸 수 있는 건축면적이 나오고 그걸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내가 전체 대지에서 적용받는 건폐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이 200% 상업지역이 500%라고 가정을 해보죠 용적률이 그러면 용적률이 200%라는 건 대지 면적의 2배 즉 1400제곱미터만큼을 이 대지에서는 연면적으로 쓸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300에 500%니까 1500제곱미터만큼을 대지의 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1400, 1500 더하면 2900이 되죠 이 2900제곱미터라는 건 전체 대지에 대한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전체 대지에 대한 연면적 그러면 이걸 전체 대지 면적인 10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290% 즉 이 대지를 내가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활용할 때 내가 적용받게 되는 용적률은 290%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 그래서 가중평균한다는 건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계산 문제들은 제가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들 기억해보죠 책을 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밑줄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동그라미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밑줄 두 줄 내려와서 가중평균 밑줄 그 뒤에 건축제한 밑줄 하시고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 밑줄 그래서 가중평균은 밑에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풀 필요 없고 이거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건축제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판단할 때에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기준은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근데 하나 둘 셋 번째 줄 가로 안에 보시면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라고 되어있죠 자 거기 미출하죠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쭉 미출 그러니까 자 그건 뭐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내가 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상업지역이 400제곱미터 여기가 600제곱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죠 자 원래는 이렇게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가장 작은 부분이 400제곱미터죠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니까 이런 토지들은 각각 써야 되는 겁니다 각각 각각을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도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길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지정해 띠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죠 이런 데서는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660제곱미터 이하로 그러면은 가장 작은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 660제곱미터 이하죠 이럴 때에는 이럴 때에는 건축지안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죠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 가장 작은 부분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이 도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가장 넓은 부분인 주거지역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토지는 당연히 이제 분필해야겠죠 분필해야겠죠 근데 이걸 바꿔보죠 숫자를 여기가 600 여기가 400 그러면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기준의 660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부분이 주거지역이고 이 부분이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대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연예인들 꼬마 빌딩 투자하는 게 한창 유행이었죠 그걸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면은 자 상업지역에 있는 큰 건물 요거 하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내 토지 뒤에 있는 건물들 매물로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해가지고 그걸 하나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이 이면도로에 있는 게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작은 걸로 만들고 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면적 큰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뒤에 작은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이걸 66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버리면은 합필을 하는 거죠 합필을 하면서 요거를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 만들면서 요 토지를 요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 토지였다 아니면은 대류변을 끼고 있지 않은 토지인데 합필을 해버리면은 내 대지가 이 앞에 있는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이 토지도 자연스럽게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토지같이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토지죠 이렇게 토지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실제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를 사실 때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건폐류나 용적률은 가중평균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문제풀이할 때 한번 다시 해보죠 근데 건축지안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더 토지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분필을 할지 하나의 덩어리로 활용할지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도로변을 따라서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그 기준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뀐다라는 거 자 330인지 660제곱미터인지 이건 가장 작은 부분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상업지역이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400제곱미터 작은 부분이 400제곱미터 이하 요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한지 660제곱미터 이한지 이걸 가지고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 요 밑에 고도지구 방화지구의 특례라는 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건 요 맨 앞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건물을 짓는데 상업지역에 고도지구가 지정된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중요한 건 건물이 건물이 이 건물이 고도지구와 고도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역시 건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이렇게 결쳐있는 거죠 그럴 때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불에 안타니까 땅은 불에 안타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이렇게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 여기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없어졌으니까 즉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건 건물이 걸쳐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을 때 얘는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있을 때는 그 전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부는 뭐냐면 건물 전부를 말합니다 건물 전부 대지는 아니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게 나오죠 1번에 고도지구의 특례 그래서 건축물 동그라미 하시고 고도지구에 걸쳐있을 때는 건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방화지구는 하나의 건물이 역시 동그라미 하시고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 그 전부는 건물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 미출 경우에는 그 밖의 미출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 즉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다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녹지지역의 특례가 있죠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다 라고 해보죠 녹지지역이 700제곱미터 주거지역이 300제곱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 씁니다 각각 녹지지역을 보호해야 되는데 녹지지역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 330제곱미터야 하죠 근데 이 녹지지역 원칙대로 하면 이 주거지역까지도 녹지지역으로 흡수해서 쓴다 즉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녹지지역에 비해서 주거지역은 훨씬 토지가치가 높을 때인데 이게 주거지역이 작다라고 해서 녹지지역으로 흡수해서 써버리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녹지지역 따로 주거지역 따로 작은 주거지역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하나의 대지가 밑줄 녹지지역 그 밖의 지역 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애는 맨 밑에 줄에 각각 각각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가로안입니다 가로안 해서 108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가로안에 보는데 자 지금은 이 그림은 녹지지역이 700이고 주거지역이 300이었죠 이걸 바꾸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700이고 녹지지역이 300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칙대로라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구역에 걸쳐있으면 무조건 각각 썼었죠 각각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죠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이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녹지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무조건 예전에는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녹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녹지지역을 각각 써버리니까 아주 작은 녹지지역까지도 무조건 각각 쓰게 되는 거죠 그래버리니까 방치되고 버려지는 녹지지역이 되게 많은 겁니다 녹지지역이 아주 작더라도 이걸 무조건 각각 쓰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지고 방치되는 녹지지역이 많으니까 작은 녹지지역은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흡수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로안에 보면은 도로변 아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밑줄 330제곱미터 이하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 그것도 밑줄하죠 는 제외한다 즉 각각에서 제외하니까 요거는 큰 부분 주거지역으로 흡수해서 쓰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옆에 페이지 109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다만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지역 또는 방아지구에 걸쳐있을 때 얘는 1이나 2에 따라한다 자 녹지지역 다시 요걸 돌려보죠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 자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 쓴다라고 했죠 근데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아지구에 걸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고도지구나 방아지구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이 아니라 요거 3번 4번 고도지구나 방아지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겠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을 때는 건물이랑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방아지구에 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방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단 방아지구와 방아지구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이렇게 규획되어 있을 때는 방아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요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요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녹지지역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획에 걸치죠 그럴 때는 원칙은 각각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씁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쓰게 해주고 작은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쓰게 해줍니다 근데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그 부분의 규모가 그 녹지지역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예전처럼 무조건 각각 쓰게 해버리면 버려지는 녹지지역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해서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작은 녹지지역은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에는 각각이 아니라 요거 3번 4번 규정에 따라서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이랑 돼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에 걸칠 때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돼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요거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 밑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죠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요거 놔두시고 제가 요약서에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놔두시고 요거까지 요거 한번 좀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하는 건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래서 이 토지를 한 덩어리로 쓸지 따로 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근데 도로변을 따라서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기준이 66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걸쳐있을 때 고도나 방화에 그럴 때는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근데 방화지구는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얘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녹지지역 그래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획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 인데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버려지는 녹지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부분으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 근데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방화지구나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까지 자 오늘 수업이 길어져서 요 확인학습 문제는 제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설이랑 다 나와있으니까 푸시고 항상 모르는 문제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군 계획시설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